안녕하세요. 다육의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의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이 정말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니까 이 아이들, 너무너무 착한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쁜 아이들도 품으시고 봄에 이렇게 꽃처럼 예쁜 아이들, 꽃 대신 또 이런 아이들로 대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매두샤금이 이 아이들이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4도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 5천원에 정말 가격 착하죠. 정말 이런 아이들은 꼭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정말 색감 예쁘거든요. 빨간풀분에 있는 아이들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인노즈도 가격은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항상 들을 때마다 다양하게 들으죠. 정말 색감 또 예쁘게도 들어오는데 이런 아이들은 무거워져서 색감이 이렇게 살짝 브라운색 브라운색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거 색감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두 이렇게 자구가 나온 아이들도 있는데 이두로 보시면 됩니다. 가격 더 작해졌죠. 가격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마테라스라는 아이는 이게 몸값이 꽤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이거는 층수를 많게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니 캐서린도 가격은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한번 보셔요. 기본풀분에서 두수가 이렇게 많고 무거지면서 색감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멜리 오다스는 가격은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이두로 다 되어져 있어요. 요즘 이 아이들 인기 참 좋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이 송이가 노제트가 엄청 커졌어요. 커지면서 색감도 이렇게 물드니까 훨씬 멋있어졌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노제트를 가진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크게 나오면서 멋진 모습 때문에 이 아이들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수연금 가격은 8천원 합니다. 수연금은 이렇게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이것도 잔잔한 얼굴이 있는데요. 두수가 엄청 많아질 것 같죠. 이렇게 잔잔하게 나오는 거 보면은 나중에 다 여성체가 되면은 이 아이들 두수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철화일까요? 철화가 엮일까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예쁘죠? 핑크색으로 너무 물들어서 이런 아이들도 봄에 꽃처럼 보면은 예쁠 것 같고요. 비올레타는 여기 가격 8천원 합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삼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치화와 근무지를 가격 8천원에 해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삼두 사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거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포토시나도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 얼굴도 크고 예쁩니다. 녹귀란이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녹귀란 한번 보셔요. 9cm 붉은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묵둥이에요. 묵어진 아이들. 이 아이들은 묵어질수록 또 이렇게 살짝 늘어지기도 하고 멋있게 키우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올라오기 때문에 살짝 늘어지는 면도 있어요. 완전 대품으로. 이런 아이들은 키우기가 쉽기 때문에 대품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어디 식당이나 또 이렇게 매치해 놓은 거 보면은 묵둥이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키워보셔요. 이 아이들도 묵둥이고요. 노란 꽃이 폈어요. 가격은 8천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가격 8천원 합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엄청 풍성하죠. 풍성하면서 또 목대도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홍옥이라는 아이가 들어와져 있는데 홍옥은 우리가 세덤 종류에서도 있죠. 이렇게 홍옥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빨갛게 물드는 아인데 이것도 이름이 에케베리아 속의 홍옥인 것 같아요. 가격은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5두도 있고요. 3두도 있고요. 4도 있고.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랜덤으로 이제 발송을 해드릴 텐데요. 노제트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빨갛게 딱 오므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므리고 있는 아이들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루 파우더도 가격은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블루 파우더도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들이죠.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고 뽀얀 백분이 있으면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아이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 하나만 4두로 되어져 있는데 군생이 거기 하나가 끼어져 있네요.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나우 꾸미니가 이렇게 무거져서 색감이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노제트가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맑은 톤에 있으니까 좀 핑크색이 손톱 끝이 핑크색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10cm, 12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너무 수형이 예쁘게 잡혀져 있죠. 또 옹그랗게 잡혀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합니다. 오 가격, 엄청 착한 가격으로 드리고요. 매직잼 골드 철화도 이거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기본풀분해서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매직잼 골드 이거 완전히 큰 아이들도 입구가 되었는데요. 항상 두를 때마다 이렇게 큰 아이들,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8천원에 이 아이들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16,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을 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예쁜 아이들 16,000원에 또 많이 입구가 되어진 아이들이에요. 이제 모아서 이렇게 심어주시고 살짝 동분해 심으셔도 참 예쁜 아이들이죠. 아이보리도 이렇게 입구가 되었는데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10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고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이 정도 색감이 바뀌면서 통통해졌어요. 이거 이제 외드로 있을 때 통통한 아이들 다 기억하시죠? 그러든 이렇게 이제 색감이 이 정도 묵어지면서 노랗게 바뀌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인데요. 이거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헤비어도 이거가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10cm 풀분해서 두수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가격은 16,000원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들어와져 있고요. 줄리아나는 앞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 다시 재입구가 되어진 아이들이에요. 많이 묵어지면서 여기 색감이 맑은 톤으로 바뀌어서 빨갛죠? 처음에 이제 들묵어진 아이들은 이런 색감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9cm 풀분해서 키 높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아이들도 살짝 키 높이가 크면서 올라가는 아이들이고요. 이게 보면은 두수가 많은 거 보면은 이 아이들도 적신 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두수를 많이 만들어낸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텐트라잼도 가격은 10,000원에 있습니다. 이거 10cm 풀분해서 두수는 3도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3수, 3도, 5도로 되어져 있는데 자구들은 이렇게 하나씩 품어주고 있고요. 이제 붉은 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다져진 아이들 한 번씩 키워보셔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할로윈 철화도 이거가 가격은 7,000원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아유 예쁘죠. 할로윈도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너무 예쁩니다. 목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9cm 풀분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유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이렇게 할로윈 철화가 있습니다. 가격이 워낙에 착하니까 대품으로 한 번 키워보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색감이 대비돼서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고 감직한 아이들 들어와져 있습니다. 가격도 정말 착하게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모건비티가 여기 9cm 풀분에 들어와져 있는데요. 이거가 지금 꽃송이가 엄청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외두나 이제 이렇게 꽃송이가 두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무거지면서 이렇게 통통해졌거든요. 꽃송이 큰 거 보세요. 이렇게 꽃송이가 엄청 크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꽃은 한참 동안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들도 꽃은 대체적으로 너무 강한 햇빛에는 금세 피고 지는 것 같아요. 오우, 꽃송이가 이렇게 커요. 이 노제트가 크기 때문에 꽃송이도 엄청 크거든요. 정말 가격 착합니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노가 가격은 이 아이들 5,000원에 3개를 해드립니다. 1개로 구입을 하실 때는 이 아이들이 2,000원 합니다. 그래서 6,000원 하는 아이들 5,000원에 3개. 3개 분갈이를 해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층층이 다 모아진 거 보이시죠. 층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대체적으로 키우다 보면은 많이 이제 크겠죠. 크겠죠. 이 아이들도 이게 신입이 아니거든요. 층수도 많으면서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어우, 너무 예쁘죠. 3개 딱 합식하기가 부담 없이 딱 좋은 것 같아요. 3개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레드 나탐도 가격이 2,000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2,000원에. 어우, 너무 예쁘죠. 성장을 하면서 예뻐요. 레드 나탐하고 그냥 나탐은 그냥 나탐은 색감이 진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냥 나탐이 아니고 레드 나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색감이 이렇게 진한 빨간 색감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외도나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섞여져 있거든요. 변하신 대로 주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은 2,000원에. 어우, 너무 예쁘죠. 어우, 너무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고요. 이거는 정말 또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레드탄. 레드탄은 7,000원에 또 큰 아이들도 있으니까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꽃이죠. 꽃처럼 이렇게 예쁩니다. 3,000원에 이 아이들도 외도나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외도는 이렇게 크고요. 이두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 아인이가. 어우, 너무 예쁘죠.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손톱 끝을 이렇게 살짝 빨간색으로 점 짓고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지곤지도 이거는 이제 에케베리아 속의 연지곤지입니다. 가격은 4,000원. 외도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모중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팅커벨도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풀분에 들어서 달달 달궈진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두수 엄청 많죠. 이거는 얼굴이 크니까 5두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레드 나탐을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루 서프라이즈도 가격은 7,000원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 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성장을 하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쁘죠. 이 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7,000원 합니다. 미니마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9cm 풀분에서 이 정도 동글동글한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수도 많이 있고요. 그린 서프도 이게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많이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죠. 층수도 많으면서 조금 단단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눈대리하고 이 아이들 꽃은 똑같죠. 정말 많이 핍니다. 여기도 보면 한 노제트에 3개, 5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꽃송이가 풍성해서 정말 예쁘거든요. 눈대리는 솜털이 있지만 그린 서프는 솜털이 없는 아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올리비아도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도 이거는 금이 살짝 있을까요? 금은 긴지 안 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맑은 톤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풍성한 아이들이 있고요. 퍼플스톤도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퍼플스톤은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퍼플스톤도 기본 풀분에서 3도, 2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이거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많이 굳혀져서 통통한 아이들이고요. 취설송도 이 아이들 10cm 풀분에서 봄에 꽃처럼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나 저기나 엄청 많이 또 봄에 유행을 하는 아이 중에 하나죠. 스노바니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계절금으로 되어져 있죠? 6개월 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없어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4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 많이 무거워진 아이들이죠. 이렇게 통통하게 입장이 굳혀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리네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자연 계절금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전으로 이 아이들도 없어집니다. 미리네도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죠? 예뻐요. 이렇게 예쁜 모습 보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렇게 또 키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블루 서프라이즈도 들어와져 있네요. 블루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3두, 3두, 2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블루 서프라이즈는 그렇게 많이 들어와죠? 이치의 아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들어와져 있네요. 기분 풀분해서 이렇게 예쁜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니 버거도 들어와져 있는데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이건 4만원일까요?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수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타이니 버거도 많이 굳혀져서 타이니 버거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 정도 굳혀져 있으면 굳혀져 있습니다. 두수도 엄청 많네요. 비바체에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것도 6개월 전으로 또 움직이겠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스톤도 마찬가지로 외두나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6개월 전으로 색감이 돌아오겠죠? 올리비아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탈탈 묵어져서 통통하게 되어져 있고요. 퍼플 딜라이트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데 완전히 묵둥이죠? 묵어진 아이들이고요. 마리안누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촘촘하게 이렇게 트시면 춤이 많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핑크 프리티도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6두도 있고요. 4두도 있고 3두도 있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실루엣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예쁘게 다 굳혀져서 색감 너무 예쁘죠? 매비나금도 이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흑장미 가격은 7,000원에 3두 4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구들은 더 많이 품어주는 것 같고요. 구스 젤리도 이 아이들도 색감이 더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가격은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외두나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베라금 가격은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로 이 아이들도 들어와져 있는데요. 엄청 가격 착해졌죠? 1,000원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전부 다 2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닉스 절하도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통판으로 되어져 있죠? 멋있는 아이들 이게 더 성장을 시켜서 대품으로 가면은 조금 더 커지면 완전 대품은 아니겠지만 커지면은 훨씬 멋있는 아이들 다 굳혀지면서 이렇게 짧게 통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돌기 농기시마인데요. 가격은 1만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돌기가 통통해지니까 입장이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쁘죠? 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활짝 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휴밀리스 가격은 1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풀분에서 이렇게 풍성하면서 색감이 묵어져서 이렇게 예쁘게 맑은 톤으로 바뀌었어요. 더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핑크색 두르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엘샤도 가격은 1만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 10cm 풀분에서 이거는 지금 6두로 되어져 있어요. 5두나 6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조금 더 키우면서 훨씬 더 자구들은 품어주더라고요. 핑크 리무도 들어져 있는데요.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4두나 5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이제 분갈이 하엽 정리하고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뻐지는데요. 핑크 리모가 완전히 굳혀지면 핑크색도 예쁘지만 이렇게 통통하게 예뻐집니다. 이게 묵둥이가 지금 이렇게 하나 가지고 시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져요. 그래서 이 모습하고는 또 많이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핑크 리모는 이렇게 물이 들어갈 때 정말 인기가 좋아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애플립스도 가격은 7,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아유 예쁘죠. 색감 너무너무 예쁩니다. 성장을 하면서 초록색도 보여주지만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요. 블루베리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블루베리가 이렇게 기본 부분에서 큰 얼굴은 2두로 되어져 있고요. 3두도 있어요. 이 아이들도 항상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게 보라색 빛으로 조금 더 강하고요. 이렇게 노제트가 안쪽으로 다 말고 있기 때문에 솔팡울처럼 정말 동글동글하고 예뻐요.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몸값이 있었던 아이들이라 대품도 4만원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착하게 6,000원에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또 경험 삼아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헤리 왓슨 변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가격은 12,000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달달 달궈져서 색감 좀 보세요. 이게 백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이렇게 자구가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신디고도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이게 한 15cm, 12cm 풀분해서 이렇게 예쁘게 달달 달궈진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신디고가 굳혀져 있어요. 레포트가 있네요. 너무 괜찮죠?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비혼새 무지개금도 가격은 8,000원에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충수도 많아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폴라리 하트도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폴라리 하트는 12cm 풀분해서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굳혀지면서 더 통통해졌고요. 하데스도 꼭 소개를 해드리죠. 이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얼굴도 크면서 충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입장이 조금 특이하죠. 파도, 파도하고 색감도 나중에 물들면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파도 느낌하고 입장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데스, 이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가이아도 소개를 해드렸죠. 가이아도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말 가격 착해졌어요. 충수도 이렇게 많아요. 얼굴도 커요. 기본 풀분만큼 얼굴 나옵니다. 오, 멋있어요. 이렇게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보카도 크림도 이 아이들 묵어지면 아이보리 색감에 정말 색감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연작으로 해서 이렇게 4두도 있고요. 삼두도 있어요. 이거 완전히 묵등이 농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니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쉐리도 이 아이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너무 예쁜 노제트를 가지고 있죠. 색감도 이렇게 예쁩니다. 10cm 풀분해서 얼굴도 크게 나왔어요. 이거 쉐리 같은 경우에는 또 작은 포트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얼굴이 크니까 확실하게 또 얼굴을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턱시판 제타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5두로 되어져 있고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4두도 있어요. 4두도 이거 모주 한번 보세요. 얼굴도 크면서 층수도 엄청 많아요. 4두도 5두도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홍포도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9cm 풀분인가요? 기본 풀분부터는 살짝 큰 것 같아요. 5두도 있고요. 3두도 있고 이렇게 두 수가 더 많은 아이도 있습니다. 8,000원에 이 아이들도 또 예쁘게도 분갈에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8,000원 합니다. 션샤인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목대도 굵으면서 얼굴도 크죠. 묵어져서 얼굴이 이 정도 나옵니다. 이건 자구인지 꽃대인지 이렇게 물어주고 있네요. 연화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연화가 2두도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굳혀집니다. 통통하게 이렇게 예쁘게 굳혀지거든요. 외두로도 있어요. 외두도 굳혀지면 아주 예뻐요. 통통하게 정말 꽃처럼 예쁜 아이. 통통해져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가격 워낙에 적게 나와 있죠.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비앙 로즈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 아이들도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색감도 성장을 하면 색감은 약간은 노란색, 약간은 연하게 바뀌는데요. 이렇게 색감이 얼어져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기본 풀분에 있고 얼굴은 큽니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후리 이 아이들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풍성하게 기본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목대도 이 정도 굳혀져 있고 얼굴도 통통하게 굳혀져 있죠.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쁜 아이들이 새로 입고가 되어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가격은 정말 착하게 다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